자 테마 3의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올해 32회 때는 작년이죠 작년 32회 때는 토지의 분류도 한 문제 주택의 분류도 한 문제 이렇게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왔어요 토지의 분류 보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토지를 분류해 나갈 때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읽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축 용지이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없거나 상관은 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바닥 토지를 부지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의 분류라 해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토지의 분류 나오면 부지 그러니까 모든 용도로 쓰이는 바닥은 다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파트 아래 땅도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 땅도 공장 부지 철도 아래 땅도 철도 부지 하천 아래 땅이 있어요 하천 아래 땅이 있으니까 하천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천 부지 그러니까 모두 다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부지라고 한다 부지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얘기해요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이걸 공법에서는 대지라고도 해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 자 그럼 건축물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용도는 사용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주거용일 수도 있고 상업용 공업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주거용 토지 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상업용 토지 공장 지을 수 있는 걸 공업용 토지 이렇게 이런 토지들로 구분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우리 공시법에서 지적 공간에 대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법을 얘기하는데 이 지적법에서 지목이 있어요 28개 지목을 구분하는 걸 나중에는 외울 건데 2차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지목에서 대라는 게 있어요 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택과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그래요 공장은 제외되는 거죠 공장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주택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비싼 토지겠죠 지목이 대이면 주택 상가 지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를 가장 넓게 우리가 표현할 때 부지라고 쓸 수 있어요 부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이걸 공법에서 대지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얘기하는 거죠 택지 중에서 이만큼은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주거용 상업용만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그러면 아파트 아래 토지는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지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택지 아파트 건물 지어졌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장 아래 토지가 있다면 공장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지는 다 쓸 수 있으니까 택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 지어졌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공장이니까 철도 아래 토지는 철도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택지라도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지 분류를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분류하고 첫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후보지 이행지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역시 32회 때 답은 후보지 이행지였어요 후보지 이행지는 보니까 용도 전환 중에 용도가 전환 중에 사용 방법이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특징을 두 개 보니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을 때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을 때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을 때 이걸 후보지 이행지라고 한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간이다 내다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용도 지역 우리가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을 지역지구제에서 굉장히 자세히 구분을 해요 그런데 학기론에서는 감정평가상 구분을 따라요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상 부동산학계에서 용도 지역은 딱 세 가지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가지만을 용도 지역이라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놔야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택지, 농지, 임지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주거용 토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택지라고 해야 돼요 상업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택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얘들은 용도 지역이란 말이라고 하진 못하고 얘들은 모두 택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돼요 농지는 전답과가 있어요 바시고 논이고 과수원인데 저는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용도 지역은 농지라고 해야 돼요 용도 지역, 농지의 전답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고 임지 지역에는 신탄님이 있고 안 적어도 돼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용재림 지역이 있는데 얘는 뗄감 쓰는 나무들의 토지고 얘는 건물,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들의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신탄님이나 용재림 지역은 임지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간이라면 후보지라는 말을 쓰고 용도 지역 내에서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어지고 있으면 이행지라는 말을 쓴다 이런 거죠 그러면 택지가 농지로 전환되고 있대요 그럼 용도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한다? 후보지, 이 중간을 후보지라고 한다 주거용 토지가 상업용 토지로 전환되고 있대요 그러면 주거용 토지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택지, 상업용 토지로 용도 지역이 택지죠 그럼 택지, 택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해요 전과가 이렇게 전환 중에 있대요 얘는 전이면 용도 지역이 농지, 과수원도 농지 그러면 농지라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네요 이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토지가 처음에는 농지였는데 얘가 전환을 해가지고 택지로 바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용도 지역 농지, 얘도 용도 지역 택지죠 그러면 이 전환 중에 있는 걸 뭐라고?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 그러면 전환 중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농지는 아니에요 전환 중에 있으니까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토지는 농지도 더 이상 아니고 아직 택지도 아니니까 이름 붙일 필요가 있죠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후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로 바뀌어질 거니까 택지로 바뀌어질 거니까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전환 전이나 전환이 끝난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환 중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과수원이 있었는데 얘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그럼 얘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보죠 얘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농지 얘는 용도지역이 뭐예요? 택지 그러면 용도지역이 전환 중에 있네요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갔다고 이행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구분해야 되는 기준은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냐? 이행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도지역은 세 가지밖에 없다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후보지는 가네, 이행지는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네라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네네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후간 이네 이렇게 암기 코드에 있을 거예요 이네 이렇게 외울 거고 필지와 획지를 구분해보죠 필지는 우리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지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내 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등기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등기등록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등록단위 등기등록은 필지별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등록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가 돼요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토지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만큼 이만큼 얘가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라고 해보죠 넓이는 다 다르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몇 개로 구분돼 있어요? 세 개, 몇 필지라 그래요? 세 필지라 그래요 등기부 몇 개 존재해요? 세 개 그럼 각각 등기부에 딱 등기를 하면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다 면적이 넓든지 좁든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소유권 범위로 나타내고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등록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획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한 덩어리의 토지, 한 덩어리의 토지를 일획지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비슷한 토지예요 경제적 개념으로 가격을 얘기하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가격을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필지는 등기등록할 때 중요하니까 법률상, 등기법상 등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법률상 중요한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을 얘기하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죠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래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예요 두 필지인데 소유권 범위는 두 개로 나타나서 땅의 등기부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건물이 이렇게 병의 건물이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건물이 갑을 땅에 걸쳐져 있으니까 갑이나 을의 땅이 가격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겠죠?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는 얘 똑같네 가격은 얘나 얘나 다 비슷하겠네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몇 덩어리 나와요? 한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보니까 필지는 새 필지인데 가격을 보니까 여만큼 땅이 예를 들면 평당 100만 원인데 여만큼 땅은 뭔가 좀 나쁜 요인들이 있나봐요 여만큼 땅은 평당 얘나 얘 땅은 평당 50만 원이래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게 몇 덩어리 나와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뭐덕질한다? 이획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의 범위는 필지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격 덩어리는 두 덩어리 나오니까 이획지다라고 할 때 감정평가한다는 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감정평가 원칙은 필지별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얘하고 얘는 가격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이걸 세 덩어리로 나눌 거예요? 두 덩어리로 나눠서 평가하는 게 나을까요? 두 덩어리로 나눠서 평가는 좋을 거예요 얘나 얘나 어차피 비슷하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필지를 따라가요? 획지를 따라가요? 획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상 중요한 개념을 획지라고 해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건 이건 소유권 범위로 등기 등록할 거니까 법률상 중요한 개념 필지라고 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가격만 비슷한 한 덩어리를 획지, 일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비슷한 것이 두 덩어리 있다? 이획지, 가격 비슷한 것이 세 덩어리 있다? 삼획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얘가 가벳 땅이에요 가벳 땅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길주각이 생겼어요 비싸지 않은 땅이에요 길주각이 생겼으니까 도로가 붙어져 있는 곳은 건물 지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감자 심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가치는 사실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중요해요 공부상에, 득이부에 이게 무슨 용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용도 사용 방법이 중요해요 얘는 건물 지었으니까 택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죠 얘는 농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죠 얘 둘 다 가벳 땅이에요 가벳 땅인데 그러면 한 필지지만 토지의 가격은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몇 획지가 나오는 거예요? 2 획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의 필지에도 여러 개의 획지 나올 수 있고 여러 개의 필지에도 하나의 획지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관계고 얘는 법률로서 인정되는 토지의 분류 얘는 가격이 비슷한 토지의 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할 때 등기 등록 단위라는 말과 면적 단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평이다 이게 면적 단위예요 단위 단위 똑같이 들어갔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필지는 하나에 집원이 붙는 법률적으로 면적 단위를 의미하며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면적 단위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토지 분류와 그 다음에 이제 나지와 건부지 한번 보죠 나지 나지는 깨끗한 토지 깨끗한 토지 우리가 나지이자 동시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싼 땅이에요? 비싼 땅이에요 나대지 나지이면서 깨끗한 토지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나대지 주택이나 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 그럼 비싼 땅이에요 나지가 비싼 건 뭐냐면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즉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권리가 민법상의 권리를 사법상의 권리라 그래요 아무것도 걸쳐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지사면 무조건 가장 좋은 유형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건물도 없고 아무런 민법상에 사법상의 제한이 걸쳐져 있지 않으니까 바로 최유요 유형을 바로 할 수 있는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그런데 사법상의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의 제한이 걸쳐져 있지 않은 토지는 없어요 무조건 모든 토지에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정부의 규제받지 않는 부동산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고 여기에 사법상의 권리만 제한이 없는 것을 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내죠 나지는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 제한과 공법상의 제한이 모두 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들려요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걸쳐져 있는 거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부착된 토지 세상의 건축물에 의해서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죠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왜 제한되냐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지 여기에 건부지라고 해보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지는 여기 건물 정착물이 없어요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걸쳐져 있어요 깨끗한 토지인데 이건 건부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죠 이 토지를 봤을 때 그럼 이제 토지만의 가격을 따져보죠 토지만의 가격이에요 이 땅만의 가격 그런데 이 건물은 독립 정착물이니까 이 건부지의 땅 주인이 갑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 주인은 을이 될 수 있어요 을이 될 수 있죠 땅의 소유권에 얘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임차권 주고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어찌 됐구나 지금 땅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을 비교할 때 나지를 살면 이 땅을 보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건부지 이 땅을 사면 이미 건축물이 있어요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이 건물도 이 땅 주인께 아니죠 얘 걸 사서 철거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최유유 이용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땅 가격만 보죠 땅 가격만 얘가 비싸요 얘가 비싸요 나지가 비싼 거예요 건부지 땅을 사는 사람은 이런 건물 지치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수익은 내가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미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뭐만 받는 거예요 임대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용을 못하고 토지 사용 대가만 받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부지가 가치가 감해진다 라고 해서 건부 감가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감해진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아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최유유 이용을 못하고 지어져 있는 건물의 사용 대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 증가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같은데 보죠 일반적 가치는 낮이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다 건부지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건부 감가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규제가 강화된 지역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이 되면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에 지어진 건물을 부시지는 않아요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거예요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봤을 때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활용이 건물로 지어져 있고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다른 데는 농사만 지을 수 있대요 그럼 어떤 땅이 비쌀 것 같아요 건부지가 더 비싼 거예요 더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또는 보상하는 지역에서는 건물이 있는 땅가격을 더 높게 보상을 쳐줘요 그러니까 건부지의 가격이 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규제가 강화된 지역 보상 같은 경우는 수용 지역을 얘기해요 수용도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비쌀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가격이 더 높다 건부지가 가치가 감해진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바로 최유의 이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상건축물에 의해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토지의 이용이 다른 이용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낮아지는 건부감가가 일어난다 자, 낮에서 중요한 건 사법상의 권리만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은 모든 토지가 다 걸쳐져 있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학기론 시험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라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공법상의 권리는 다 제한되어 있고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해요 그냥 듣고 그냥 버리지 말고 나지, 건부지, 나지, 건부지 계속 반복하고 아까 필지, 획지, 필지, 획지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를 계속 분류했어요 후보지, 이행지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 맹지 보죠 맹지야 우리 익숙한 토지로 졸리죠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 그래요 도로하고 접하지 못한 토지 건축법에서 도로와 접해야만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도로 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건축이 불가능해요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을 때 좌우는 끊어버리고 이렇게 냈을 때 얘가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병의 토지라고 했을 때 을의 토지는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해요 맹지 맹지는 가격이 싸죠 그렇죠 그런데 맹지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지에 투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맹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할 수가 없어서 가격이 낮은데 옆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요 친해요 그래서 술 사주면서 맨날 조금만 팔아라 너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조금만 이만큼만 팔아 그래서 이만큼을 샀어요 토지는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마치 주머니, 자루 모양이 된다 뭔가를 넣는 주머니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일부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면서 자루 모양이 되는 자루 모양의 뭐라고 하냐면 돼지라 그래요 한자가 달라요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했죠 공포에서 돼지라고 했죠 이 한자와 이 한자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문제 될 때 자루 모양의 돼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루 모양 돼지는 맹지에서 옆에 땅을 일부 사서 일부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지겠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맹지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땅을 사서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면 얘가 주머니 자루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자루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투지를 둘러 쌓였는데 좁은 통로 한쪽 면이 도로하고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자루 모양이 됐다고 해서 자루 모양 돼야지 건축 지을 수 있겠죠 얘는 건물 지을 수 없지만 얘는 건물 지을 수 있겠네요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지 빈지 중요한 내용이죠 법지 빈지 법지를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라고 해야 돼요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활용실익이 거의 없어요 즉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된다는 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 땅이라고 등기부는 있지만 이용가치는 거의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보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는 갑의 토지 의뢰 토지 병의 토지인데 여기는 집을 짓고 이용할 수 있고 여기도 집을 짓고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의뢰땅이라고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는데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이용할 수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등기부는 있지만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 그래요 이걸 법지 법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 이 반대를 빈지라 그래요 반대 빈지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등기부는 없어요 누구 땅이다라고 인정은 안 해줘요 법적으로 그런데 활용실이 많은 토지인데 얘는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 해보죠 만조수위선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올 때 얘를 해안선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지적공부가 시작돼요 지적공부 공적장부 등기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사이는 이만큼은 땅의 주인이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나 해수욕장 가면 여기다가 가금물 하나 지어놓고 조개구 있지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맞죠? 활용실익은 굉장히 많은 토지예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빈지라고 해요 빈지 바닷가라는 말도 정식 명칭이에요 바닷가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여만큼의 토지를 이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해요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이렇게까지의 해변 토지를 빈지 중요한 건 정의는 이거예요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다 그러면 법지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다 그러면 빈지라고 해야 돼요 빈지는 평상시에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물은 여기까지만 최대 들어오는 거예요 해일, 홍수 이런 건 특별한 경우니까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는 물에 차 있지 않아요 물에 차 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빈지는 여기에 해수욕장 갔을 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썰물일 땐 이만큼 나왔다가 밀물일 땐 이만큼 들어와서 물이 찼다가 안 찼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이건 우리가 간석지라고 하는 거예요 간석지 이건 빈지가 아니에요 간석지고 빈지는 물이 최대로 들어온 때부터 평상시에 물이 안 차 있고 지적공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런 토지예요 사실 해수욕장 가서 건물들이 많이 지워져 있죠 다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한 100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건물 지워놓고 장사했어 그런데 사실 여기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 없는 땅들에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없애야 되는데 무조건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몇백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한 번에 다 터져나 생활 터져나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계속 조율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해안가에 있는 이런 것들은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토지 등기부가 없어요 자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한지 휴한지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첫 글자를 좀 따야 돼요 첫 글자 이렇게 공자는 비워둔 빌공자를 써요 빌공 유자는 놀러가는 곳이 유언지라 그래요 놀러갈 유 놀러갈 이렇게 놀러갈 유자 유언지 생각하면서 휴자는 쉴 휴 우리가 사람인 나무목 이렇게 있죠 나무 아래에서 쉰다 쉴 휴자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공한지는 유유지는 얘 둘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놀리는 토지를 이걸 공한지 유휴지라고 해요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게 방치한 얘는 비워둔 토지에요 도시 토지라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도시에 있는 건 다 택지에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건물 짓지 않고 그냥 비워둔 토지가 있죠 좋은 토지임에도 건물 지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데도 비워둔 토지가 있어요 알받게 한 토지에요 이런 토지를 우리가 공한지라 그래요 투기 목적이다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지 않고 그냥 비워둘네 투기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 놀리는 토지 농지 중에서 농지라면 경작을 해야죠 근데 경작을 안 하고 한 5년 동안 잡초가 무성하게 내버려 뒀어요 놀리는 토지에요 이런 토지를 유휴지라고 해요 역시 이것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공한지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놀리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휴안지는 쉴 휴 쉬는 건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힘드니까 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시력 회복이나 농지기량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휴안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지 중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에서 토지에 있는 양분들을 거의 다 가져가요 그러면 인삼을 캐고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도 잘 자라질 못해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동안 퇴비나 이런 거 비료 같은 거 주고 계속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경작을 안 하지만 사실 얘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인 거죠 이런 걸 휴안지라고 해요 휴안지 학자마다 공한지와 유휴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는 공한지 유휴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얘와 얘는 구분을 해야 돼요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공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거나 비워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토지의 분류 한번 보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좀 많이 구분하다 보니까 암기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공부하고 다 완벽히 암기할 수는 없지만 두고두고 시험 보기 전에마다 항상 야 이거 토지의 분류는 무조건 맞아야지 라고 하면서 무조건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공지 빌공자를 쓰는데 그냥 공지라고 나오면 빈 토지인데 남은 부분의 토지인데 건축물 바닥을 제외하고 건축물 바닥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공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필지가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라고 했을 때 건물을 이만큼 지었어요 건축 바닥 면적을 건축 바닥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빈 공간을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지 중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어디까지만 지게 해라 건축 면적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에서 뭐라 그래요 건폐율이라 그래요 토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해요 건폐율은 땅 중에서 이 전체 땅 중에서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 건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건폐율 얼마까지 높게 지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서 중요한 건 건폐율과 용적률이겠죠 만약에 건폐율이 하향됐다고 해보죠 건물을 더 좁게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에 완화된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건폐율이 하향되었다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건물을 좁게 지어라 라는 얘기예요 넓게 짓지 말고 더 좁게 지어라 그럼 공지가 어때져요 빈 공간이 공지가 커져야 돼요 이웃한 공간과 빈 공간은 충분히 있어야 쾌적할 수 있고 조만권이나 일조권에 침해되지 않는다 라는 걸로 규제가 강화될 때 건폐율이 하향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과 공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네요 작아질 때 커질 거고 만약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축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지가 줄어들겠죠 반대 관계인 거 건폐율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규제예요 건축규제 건축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강화된 건 상향이 하향이에요 하향을 얘기하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하향 조정됐으니까 건물을 좁게 지으니까 공지가 증가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공지에 건축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 소지의 소자는 원래 바탕소예요 한자가 원래 바탕소 원래 바탕이라는 건 원래 그대로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해요 한자 원래 바탕소가 있으니까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해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선하지도 감가가 일어나겠죠 고압선 아래에는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되고 사람도 살기 어려우니까 감가가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해요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구가 뭐예요 포구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그럼 어디에 배가 드나들어요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 같은 데죠 다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그래서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떨어진 토지 그래서 원래 시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데 등기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얘가 침식되거나 집안이 끊어지거나 집안이 절토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바다 아래 가라앉았다 호수에 잠겼다 물 밑에 가라앉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포락지예요 물에 잠긴 토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물에 잠겼다 그러면 포락지라고 그래요 아까 빈지는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빈지는 해안선부터 시적공부까지 평상시에 물이 고여있지 않아요 이건 빈지의 바닷가 해변 토지고 물에 잠겼다 바다에 잠겼듯은 원래 등록되어 있었는데 가라앉아서 물에 잠긴 토지 그러면 땅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죠 다만 물의 아래 가라앉아서 이용은 못 하겠죠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 아래 있어요 그러나 물 밑에 가라앉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토지를 포락지 한계지는 그냥 말없이 한계지라고 하면 택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에 토지를 한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맨 끝에 택지의 맨 끝지방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라니까 맨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토지를 이걸 택지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개발론에서 잠깐 또 배울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시 토지라고 해보죠 도시 토지 외곽에는 뭐냐면 대부분 다 외곽은 농지로 사용될 거예요 여기 도시 토지라는 건 여기는 택지라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 도시 토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인데 그 외곽으로 나가면 농지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택지냐면 여기까지 택지죠 맨 바깥에 있는 택지를 택지 한계지라는 말을 써요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라는 말 나오면 일반적으로 택지 한계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한계지 얘는 택지예요? 농지예요? 택지예요 택지 그러면 옆에 있는 농지와 가격이 관련돼 있어요 안쪽에 있는 도시 토지와 관련돼 있어요 옆에 있다고 농지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농지와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도시 토지와 지가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 나오면 택지다 농지가 아니라 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한계지 이렇게 기억해 놓고 표준지 표본지가 있는데 얘는 사실 우리 시험 문제 배우진 않아요 표본지는 자꾸 이렇게 속여서 표준지 대신에 표본지가 나오기 때문에 소개시켜준 거고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정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들어봤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표준지는 언제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이거 발표할 때 쓰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억해나요 표준지 공시지가 적어놓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이건 뭐냐면 지가를 토지 가격을 뭐 하려고 공시하려고 정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표준지를 얘기하는 단어냐 표준지를 얘기하는 지문이냐라고 봤을 때는 표준지가 나오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나와야 표준지라고 쓰는 거예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토지를 표준지를 하는데 뒤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표준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뭔가 선정된 토지가 있다 그럼 뭐예요 표준지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걸 속여서 이렇게 내요 표본지가 있는데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대표성 있는 토지 이렇게 나온 건 이건 표본지예요 시험본지 자꾸 이렇게 나와요 표준지란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대표성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표준지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 나와야 돼요 공시를 위해 발표해 주기 위해서 정한 토지예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표본지는 배우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맨 뒷단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선정 토지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누가 발표를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그러니까 표준지를 알려면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된 토지 표준지 이렇게 정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토지에 분류를 했었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복습하면서 한 번씩 정리해보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간단히 중요한 것만 한번 복습해보면 모든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 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바닥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부지라는 말은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충에 있어야 돼요 전환충에 전환충에 이때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중이면 이행지 이내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용도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택지 농지 임지만 이 세 개만 용도지역이라 하지 주거용 토지를 용도지역이 주거용 토지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주거용 토지는 뭐예요 택지라고 해야 돼요 택지 용도지역 택지 자 필지는 소유권 범위로 등기 등록하는 단위가 된다 즉 필지 별로 등기 등록해요 필지 나오면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이 비슷한 토지는 획지라고 하고 자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이 깨끗한 토지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낮이 그러나 모든 토지의 공법상의 제한은 걸쳐져 있다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건부지는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다 바로 최유의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자 도로와 접하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 자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는 법지라고 그래요 법으로 인정돼서 소유권 등기부는 있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반대로 등기부는 없이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 안 되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바닷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 자 휴안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쉬게 하는 토지 이 두 개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거나 방치한 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라고 하고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자 물에 잠긴 토지 나오면 무조건 포락지예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마지막에 물에 잠겼다 하천 밑으로 가라앉았다 수면 아래로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포락지 자 표준지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직가니까 직가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직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라고 하고 문제 하나 보죠 3-1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를 제가 많이 수록하진 않았어요 가장 대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적어놨으니까 문제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 거지만 어찌 됐거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때는 나온 문제의 모든 질문은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맞아요 가장 포괄적인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다 맞죠 자 필지는 등기 등록단이죠 보니까 여기에 면적단이라고 나왔는데 잘 봐야 돼요 등기 등기단이나 등록단이라고 나오면 맞죠 그래서 등록하면 등기하면 지번이 하나가 붙죠 붙고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낸다 맞죠 자 빈지는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빈지 빈지는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이 많은 토지 바닷가죠 해안선부터 지적공부 시작될 때까지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수면아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했대요 이건 뭐라고 나와야 돼요 포락지라고 나와야 돼요 포락지 그래서 한 번 틀렸어요 빈지는 해안선부터 지적공부가 등록되는 지점까지의 해변 토지로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이 많은 토지 이렇게 나와야 이걸 빈지를 설명한 거고 물에 잠겼다 하천으로 변했다 이건 무조건 포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지 나왔으니까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이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환 중이라고 나와야죠 전환 전이나 전환이 끝난 후라고 나오면 안 돼요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맞죠 표준지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가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가공시를 위해서 형성요인이 갔다 의사하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 선정한 대표성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뒤에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가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나 더 배우고 시작 주택의 분류인데 이건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택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주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당연히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다시 또 배우긴 하겠지만 건축법에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될 때 단독은 다가구 다중 단독 공간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을 공간이라 그래요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 종업원들이나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공동으로 취사서를 갖추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죠 이걸 기숙사라고 얘기해요 건축법에서는 4개 4개 구분하고 주택법에서는 얘와 얘를 빼고 3개 3개 구분하지만 우리는 건축법이다 주택법이다 구분 지을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4개 있고 4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가구 다중 다세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암기 코드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 연세가 다가구 다중 다자를 빼고 가중 됐다 그래서 연세가중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연세가중 연세가중 연세는 공동이고 가중은 단독이에요 이때 암기 코드가 계층수가 4433 이렇게 외울 거예요 44336 이렇게 다 똑같이 6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660이다 뭐 630이다 600이다 이렇게 구분 속여내지 않아요 660만 나올 거니까 6이라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앞으로 이제 주택 분류 나오면 연세 가중 이렇게 외우고 44336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6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이렇게 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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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공동인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아파트는 공동이고 5개 층 이상이면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 그래요 상식이에요 상식 외울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기숙사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단독 주택이나 공간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빼고 연세 가중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연세 가중이에요 연세 가중 44336 이렇게 될 거예요 4개 층 660초가 얘는 계층수를 얘기하고 층수를 얘기하고 얘는 한동의 바닥 면적의 합, 옆면적의 합을 얘기해요 한동 바닥 면적의 넓이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660을 기준 잡고 있고 초과하냐 다 이하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가구와 다중을 보니까 3개 층이야 660 이하가 똑같아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얘가 작년에 법령이 변경됐어요 개정돼 가지고 똑같아졌으니까 얘를 구분지을 수 있게 또 하나 우리가 암겨야 될 것은 얘는 독립된 구조 형태가 아니한 것이라고 나와야 돼요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 형태가 아니한 거 다중주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래요 옛날에 우리 하숙집 있었죠 하숙집에 학생들 따로 모여 사는 곳 옛날에는 요즘 많지는 않지만 이런 데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어요 각 별실마다 주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됐냐 안 됐냐는 건 별실마다 취사시설이 갖춰졌냐 안 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아주머니가 주방 하나 있는데 밥 찾으러 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중주택이라 그래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주할 수는 있긴 하는데 오랫동안 거주하긴 하는데 별실마다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중주택 나머지 다 정의는 그걸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를 구분할 때는 다 이렇게 다 구분될 거니까 44336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해서 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세, 가중, 44336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바닥면적이 합과 상관없이 다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의 연세, 다세대, 가중, 다가구, 다중 이렇게 연세, 가중 암기하고 32회 때 다중주택이 문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작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학생, 직장인이 아니라 학생, 종업원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여기까지 똑같아요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공동취사시설이 50세대 이상인 주택 이런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공동취사시설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넓은 데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기숙사를 잘못 냈는데 어찌 됐거나 다중주택은 공동취사시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냐는 독립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동취사시설 이런 말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준주택인데 얘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주택에 취급해 주겠다 주택에 준하여 취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와야 돼요 주택 외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한대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는 것들을 또 분류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주택이라 그래요 여기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요 이건 공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 몇 개 외우긴 하겠지만 학교로는 외울 필요는 없고 얘는 정의에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이네 주택 취급해 줄게 준주택이라고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32회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답이 하나 나왔어요 중요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우리 학교로에서는 미만이다 추가다 이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고 300세대 기억해놔요 300세대 300세대 미만의 8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또는 원룸형 주택을 얘기하는데 역시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학교로에서는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대? 우리 시험에서 350세대라고 또 여러 번 나왔어요 틀리게 300세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6번은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 이런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세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될 수 있어요 거실 쪽에 딱 들어가면 두 군데 들어가서 여기도 화장실 주방 방이 따로 있고 이쪽도 화장실 주방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여러 세대가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얘를 구분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요 등기부를 두 개로 쪼갤 수는 없어요 아파트에 등기부가 하나가 있는데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걸 두 개로 쪼개서 네 거 내 거 등기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두 세대나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가 나눠져 있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이 주택의 분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공동과 단독은 연세 가중으로 외워놔야 되고 4, 4, 3, 3, 6 이렇게 기억해 놓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 주택이 아닌데 주택 취급해 주겠다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300세대 분양가 상한자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소유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로 되어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에는 여러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각 별실마다 취할 수 없죠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라고 외워놔야 돼요 문제 한번 보죠 3-2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져 주택 이용해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나왔죠? 머릿속으로 끄집어내면 어려우니까 적어놔야 돼요 연세, 가중, 얘는 공동, 얘는 반도, 계층수가 4, 4, 3, 3, 6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얘가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별도로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고 정리해 놓고서 문제를 보고 맞다 틀리다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1번에 보니까 연립 나왔어요 연립 연립이면 4계층 이하 660 초과 이렇게 나와야죠 보니까 660 초과 4계층 이하 맞죠? 맞는 거고 다세대 두 번째 나왔네요 4계층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보니까 다세대 보니까 여기 660 이하, 4계층 이하 맞네요 다중주택 나왔어요 3계층 이하, 660 이하 나와야죠 그리고 또 하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주택 보니까 학생, 직장인 등이 다수인 장계가 거절할 수 있는 곳으로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건 맞고 그러면 3계층 662 이하 나와야죠 662 이하 맞는데 4계층 이하라고 나왔어요 얘 틀리죠? 그래서 3번 틀렸네 그러면 나머지 지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죠? 우리가 공부해서 암기 코드까지 암기해 놨는데 틀린 게 나왔다면 뒤에 안 보고도 맞다 틀리다 딱 구분 짓고 자신 있게 넘어가야 돼요 네 번째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몇 세대? 300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예는 외울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나중에 우리가 주택 정책에서 배울 거예요 적용되지 않고 5번에 보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뭐라고 해요? 준주택이라 그래요 준주택 맞는 얘기고 틀린 건 3번 이런 문제 자신 있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암기 코드가 연세 가중 44336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기억해 놓고 쉬었다가 이어서도 보죠 눈 дум기 unseren 전ajo 됐으면 좋다고 harp하죠 첫 번째만요 공고한mediate 우리 대중부어 예열